난 스쳐도 마쿠쿠쿠쿠 그냥 발진실에 넣어줘요 발진실에 넣어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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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공부를 하시냐 얘네 공부를 하시냐 얘네 공부를 하시냐 아니 너무 멋있게 카메라에 카메라에 딱 나오고 뜯었대요 그러니까 거운인 라인에서 춤추세요 아니 개워만 추워요 자기 자리에서 춤추시면 됩니다 아 잡고 있어요 카메라에 음악 주세요 다시 주세요 아 또 서로가 난다 야 타현이 봐 진짜 많아 몸무게 빨개져 아 타현이 더 빨개져 몸무게 빨개 타현이 더 빨개져 아 타현이 더 빨개져 서현이 빨리 타 아 타현이 더 빨개져 다음은 없으세요 아 닛새 좋아요 아 닛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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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티파니, 그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는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조용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해서 당황했어요. 아,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 노래를 노리면 돼요. 오케이. 아, 수영 좋아요, 수영 좋습니다. 수영의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수영 단격 일입니다. 수영이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수영이 랩 파트리가 굉장히 많네요. 음악, 수영! 적당한 곡 rit. 적당한 노래가 처음 있죠? 적당한곡의semburry. 인가 인가 좋아, 인가 좋아. kla. 그냥 신난 거 아닙니까? 신나 보이던데? 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원, 투, 쓰리, 고! 유리 치고 나가네 유리 치고 나가네 아, 수영이 유리야? 아니, 네가 아픈 통하고 지금, 이 파전인데 이 파전 지금, 이 파전인데 이 파전 유리야, 수영이 형 나의 모든 말 손짓한 척 자!